1, 2, 2, 3 2, 2, 3 1, 2, 3 1, 2, 3 드럼... 지금 옛날부터 뭔가 팬비트랑 비트박스랑 좀 타악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형들이 피아노랑 기타 이런 거 배우고 있으니까 난 들어 방탄 밴드 만들려고 유닛 보컬 이제 랩 모양으로 하고 보컬 랩 모양으로 하고 랩 지민이 형 해줘 나면 이제 나 밴드 딱 마마마마마마마마 자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이때 감사합니다.